견우와 직녀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배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모는 견우가 살았어요. 직녀와 견우 덕분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도 농사 걱정도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동산에서 마주친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. 그리고 하늘나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. 하지만 둘은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소 모는 것도 잊고 배 짜는 것도 잊고 말았어요. 직녀가 배를 짜지 않아 옷감이 모자랐고 견우가 소를 몰지 않아서 농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늘의 왕은 크게 놓아여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어요.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가 소를 몰고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가 배를 짜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한 해에 한 번 7월 7일에만 같이 지내라고 하셨죠. 둘은 7월 7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. 드디어 7월 7일이 되었습니다.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. 그러나 둘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.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 눈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하늘 아래 세상에는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습니다. 쏟아지는 비에 까치와 까마귀들도 놀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. 거기서 까치와 까마귀들은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를 보았습니다. 견우와 직녀의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들은 모두 모여 머리를 이어서 은하수의 긴 다리를 만들어주었어요. 이 다리를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다리, 오작교라고 불렀답니다. 이렇게 오작교가 생기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.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,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. 그 후로 해마다 7월 7일이면 까치와 까마귀는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오작교가 되어주었습니다. 지금도 7월 7일, 칠석이 되면 비가 올 때가 많은데요. 그 비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흘린 눈물이라고 하네요.